아, 여기서 떠나고? 민아, 이리 와. 아, 너무 이야기했는데? 요, 렛츠 쿠킹 타임! 냄새가 장난 아닌데? 이야,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음! 음! 제대로 된 맛이다, 이거. 근데 오늘 뽕을 뽑아야 돼. 왜냐면 오늘 마지막이야.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다시 버나? 다섯 명이. 하하하하하 아, 근데 오늘 완벽이 아쉽겠다. 아, 계속 같이 있고 싶다.